언제나 안전한 항해를 위해 힘쓰고 계시는 선장님과 선원분들이 계시기에 많은 여객들이 안심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일 텐데요. 그만큼 더 큰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한 항해를 위해 노력해야겠죠. 오늘 이 시간에는 여객선의 충돌, 화재, 침몰, 기관 손상 등 다양한 해양사고 사례를 통해 상황에 따른 올바른 대처 방법은 물론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 해양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길 바랍니다. 안개가 심해도 너무 심하네. 정말 이렇게 심해서요. 앞이 전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유난히 안개가 짓던 2014년 3월 총 396톤에 최대 366명의 인원이 승선 가능한 여객선 디호는 선장 이 씨를 포함한 선원 6명과 142명의 여객을 태운 채 바다를 항해하던 중이었습니다. 인천항 연안부대에서 출항하여 계획된 항로를 따라 백령도로 향하던 여객선 디호. 신장님, 안개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늦어졌는데요. 그러니까 말이야. 늦어진 만큼 서둘러서 빨리 가보자고. 예, 그러시죠. 좋지 않은 날씨 탓에 출항시간이 예정보다 2시간이나 늦어졌지만 늘 다니던 항로였기에 선장 이 씨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날 안개가 엄청 심했어요. 시야 확보 역시 쉽지는 않았죠. 하지만 늘 다니던 길이었었고 바다 상황 역시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당시 조타실에서 직접 선박을 조타하고 있던 선장 이 씨는 항해사 김 씨와 함께 강직 근무를 수행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두 대 레이더를 한 대씩 맡아 측정하며 순조롭게 운항을 이어가던 그 시각 그 주변을 지나던 또 한 척의 선박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변에서 조업을 하는 어선 2호입니다. 당시 덕적도에서 출항하여 조업주로 향하던 어선 2호는 짙은 안개로 항해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조업을 포기하고 다시 회항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니까 날씨가 잔뜩 흐리더라고요. 또 뭐 그러다가 또 금방 깬 적도 있으니까 그래도 일단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바다로 나왔어요. 아 근데 뭐 이분은 시야를 확보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배를 돌렸죠. 목적지인 백령도로 향하던 여객선 D호와 덕적도로 회항하던 어선 2호 두 선박은 곧 벌어질 일은 상상도 하지 못한 채 각자의 길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유독 심한 안개로 인해 시정이 약 20미터로 제한되었지만 여객선 D호는 여전히 최대 속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선장님 앞이 이렇게 안 보이는데 너무 빨리 달리시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를 뭘로 보고 너무 각자하지 마라. 몇 년 동안 다니던 길이라서 그날 따라 방심을 했던 건 있어요. 당연히 감속하고 무증신호를 울려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은 했었죠. 그런데 경험상 괜찮다고 판단돼서 날씨에 아는곳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믿는 선장 2씨의 진두지휘 아래 최대 속력으로 바다를 항해하던 여객선 D호 이 씨는 곧 레이더 영상을 통해 뒤늦게 물표가 진로 전방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서서히 좌현으로 변침합니다. 같은 시간 어선 이호도 레이더에 나타난 물표를 피하며 항해를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선생님! 선생님! 그 순간 두 선박은 바다 한가운데서 예상치 못한 충돌을 하게 됩니다. 놀랐죠. 당연히 어장 부표라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어선이 툭 튀어나오니까 속력을 줄인다고 줄였는데 그땐 바로 코앞에 와 있더라고요. 정말 손 쓸 사이도 없이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아니 갑자기 그냥 그 좌현 선수 쪽에서 나타나기도 했고 그리고 이 여객선이 얼마나 빠른지 어떻게 합니까? 우연적으로 전퇴해가지고 그냥 주기간 다 정지시켰죠. 이미 때는 늦은 겁니다. 다행히 사람은 한 사람도 안 자셨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객선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탔겠어요? 레이더 영상에 비친 서로의 존재를 단순히 어장 부표라고 여겼던 두 선박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도 기본적인 항법조차 지키지 않았던 두 선박은 결국 충돌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칫 큰 인명피해로 번질뻔한 아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충돌 사건은 안개가 낀 무중에서 발생한 것으로 항법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이 횡단항법이 무중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해서 자신이 유지선이라고 피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무중에는 유지선, 피항선 개념이 없고 양 승박이 무조건 피해야 하는데 자신이 유지선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다가 충돌사고가 참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항법을 숙지하여 안전한 항해를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안전항해 기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방심은 금물 순간의 방심이 혹시 모를 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항해 중에는 늘 긴장을 늦춰선 안 되는데요. 특히나 안개, 눈, 비 등으로 시계가 제한될 때는 더욱 유의해야겠죠. 그렇다면 시계 제한 시 올바른 예방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는 첫째, 회사안전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속력을 준수하여 항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선박은 선장이 직접 운행해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충돌의 위험이 감지된다면 진행을 완전히 멈추고 운항을 중단해야 합니다. 둘째,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경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전시자를 추가 배치하고 레이더를 철저히 관직하며 만약 선박에 레이더가 없다면 반드시 항행을 중지해야 합니다. 셋째, 시계가 제한된 수역이나 그 부근에서 항해 중인 모든 선박은 회사안전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해서 밤낮에 관계없이 규정된 무중신호를 울려야 합니다. 넷째,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 선박의 침로 전방으로 변침하거나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 좌현으로 변침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먼저 상대 선박의 선명과 선적항을 확인하고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다음, 사고 부위를 조사하고 피해 범위에 대한 방수 조치 등의 응급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피해 범위가 큰 경우 기관을 후진하면 침몰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고 부위를 정확히 확인한 후 선박을 분리시켜야 하고 관계기관에 보고하여 상황이 원활히 정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ют 피해쓰